안녕하세요 우와! 박스? 왼 박스 선물상자 어? 벌써 올리는데요? 지금? 저는 스택인가요? 이 아이가? 스택이한테 왔다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여러분의 어택카라 학교는 과천 중앙고등학교입니다 우와 진짜 좋아 스택인가요? 스택인 안녕하세요 스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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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소와 조금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과 함께 미션을 수행할 파트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윙? 윙? 말이네요. 어디 계시죠, 파트너 씨? 윙! 윙! 나와주세요! 윙! 윙! 여섯 멤버가 말을 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요? 저희 말 타요, 갑자기? 말 한 번도 안 타본다. 말 타세요. 말 타는 건가, 우리가? 말 보고 싶어요. 말, 말을 보는 건가? 저희 말 진짜 많아서 죽어, 지금. 맞아, 말을 많이 많아서 말 보고 싶어요. 말 그냥 빨리 보고 싶어요. 그럼 가볼까요? 거기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 맞아. 말이 없네? 말이 없는데? 우리가 말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끼리 경제하는 거 아니야? 누가 더 말처럼 달릴 수 있나? 나 진짜 달리기 찾았어. 설마 달리기? 달리기? 안 돼. 어? 말이 나오나? 아니야? 뭐야, 왜 말이 없는데? 파트너는 언제 오나요? 파트너야! 입장은 돼! 입장은 돼! 봐봐! 뭐가 나오다니까! 빠라라라라라라! 대박! 대박, 빨리 가져와! 대박, 뭐야? 하나, 셋! Vermont... MIT' 이리 와! 봐봐, 뭔가 나오다니까. 아, 깜짝이야. 어? 아, 깜짝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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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 이거야! 아, 뭐야! 저거 이거잖아! 이거야! 내가 저거일 것 같았어. 아, 뭐야. 나 말 타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어떡해. 여기까지 와서 이거 하기 창피해요. 아, 이거 너무 저희의 기대를 부풀려놓으시고 진짜 너무해요. 세상에. 자, 여러분 미션이 왔습니다. 읽어주세요. 대표 체육돌 여자친구가 1일 경마 기술을 변신한다. 3명씩 A, B팀으로 나눈다. 그리고 경마와 함께 하나하나 되어 결승점까지 전력 들주. 말은 절대 바닥에서 떼어지면 안 된대요. 자신의 경마와 함께 가장 빨리 결승선에 도착하라. 경주에서 승리한 1, 2등 멤버는 스쿠르테 차량을 이용해 안전하게 등교하고, 각 팀에서 꼴등한 멤버는 낙오된대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알아서 학교 공부로 찾아와야 된다. 우와. 근데 이게 그냥 달리기랑 또 달라가지고. 다행이다. 나 유지랑 팀이라서. 네, 다들 결승선 밖으로 가. 우리 냉정하게 봅시다. 잠깐만 이거. 아니, 이게 안가져. 어느 세월에 도착하나 싶네요. 됐다. 확실히 나는 나고자가 아니야. 아, 됐다. 확실히 나는 나고자가 아니야. 내가 다시 가서 유지대로. 말을 그렇게 끊으시면 안 돼요. 뒤로 가면 안 되죠. 뒤로 가면 내가 목으로 바꾸면 되겠구나. 야! 야! 자, 3번 말 선수 화가 났는데요. 아니, 한 걸음을 못 가. 아, 소원 언니 말은 아직 신세계인가 봐. 저 얘 이름 정했어요. 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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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마. 아, 어디 가, 인마. 유주 언니 말 약간 길치야. 진짜 유주 말 길치인가 봐. 언니 길치야. 주인 닮았어. 그냥 유주 같네. 오, 은하 언니 아주 침착하게. 은하 언니 말 언니 같아. 퍼떡퍼떡거려. 의외로 은하가 지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달리는 게 아니니까요. 굉장히 예상치 못했던 그림이 나오고 있네요. 아, 유주야. 얘 왜 이래. 언니가 좋대. 좋대. 내가 볼 때는 얘들아, 이 말도 유주연이 바뀌지 않는다. 잠시만, 이거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유영이 나왔네요, 여기. 여기 각이 나왔어요, 각이 나왔어. 왔습니다. 네, 왔어요. 오, 은하 언니 첨방. 내가 할 거야. 언니 은하였어. 자,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스톱, 스톱, 스톱. 아, 힘들어. 수고했어요. 제조기통 이야기했네. 나고자, 나고자예요, 나고자. 우리 망아지가 잘 키웠어. 언니. 야, 여기야? 야, 김홍지 반칙 쓰지 마. 야, 너 반칙 쓴다. 야, 여기야? 야, 김홍지 반칙 쓰지 마. 야, 너 반칙 쓴다. 준비. 야, 너 손 밟지 마. 야, 준비. 야, 너 반칙 쓴다. 해야지. 야, 너 반칙 쓴다. 야, 너 반칙 쓴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얼마나 힘든지. 아, 지금 시작천도 못 넘고 있어요. 아! 다들 저렇게 뽀삭뽀삭하게 걸었군요. 오, 지금 엄지가 은근히 스테이트로 가고 있어. 엄지가, 엄지는 본인이 기는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무릎 괜찮나요? 바지 괜찮겠어요? 아 얘는 왜 계속 가 아 근데 저 그냥요 저 제가 그냥 저 제가 그냥 제 종류통 이용할게요 어 진짜 아 진짜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저기요 게임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달리기 선수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 거 못 봤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난 너랑 같이 함께 하는 게 좋아 자 1등입니다 엄마 아쉽네 아쉽게 1등으로 한 번 더 했잖아 엄마 잘하라 무릎을 희생하신 당신 1등을 한 번 했었어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유주 예린 나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학교까지 찾아오세요 학생들에게 절대 걸리지 않고 종교를 완료해 안 걸릴 때도 안 걸릴 수 있죠 자 열심히 조심히 찾아오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거 말타고 오던지 이거 야 말타고야 말타고야 최악이다 말타고에서 오기 일단 갈게요 나고자들을 위한 교통카드 우와 좋다 투하수 교통카드 궁금하겠는데요 편의점 이용 가능한가요? 편의점을 이용할 만한 돈이 안 들어 있어서 여기에 딱 5천 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 안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택시는 못 타겠네 안녕? 저희는 가도 되죠? 우리 갈게요 아빠 아빠 찬스 돼요? 아빠 찬스? 아빠 찬스 돼요? 저 아빠 아빠 불러가지고 나 일부러 너 한 거 보고 유주 옆에 내가 있어야겠다 지켜줘야겠다 심각해가지고 온 거야 진짜 감동적인 거짓말이야 너 거짓말 같아 내가 이게? 맨날 어디 가면 유주 어딨어? 유나 어디로 갔어?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다른 곳으로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대중교통이 대체 어디 있다는 거죠? 대중교통이 나는 솔직히 버스 탈 생각 안 했는데 그럼요? 이 차이기 이 차이기 이 차이기 우리는 오자야 돼요 예! 아까 실수한 건데 이 태풍이 올라와 있더라고 태풍? 태풍이 올라와 있더라고 하아 인제구 버스 올 텐데 낙오된 이 순간에도 난 너무 예쁘네 야 여긴가 보다 버스 정리가 여긴 야 이게 더 나갔다 6번? 응 야 만약에 학생들을 버스에서 마주쳤어 넌 뭐라 할 거야 저야 대놓고 뻣뻣하게 할 건데 아니야 저는 보통 예린입니다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예를 들고 있으면 일단 촬영이라는 걸 아니까 제일 무난한 거는 항상 리얼리티 촬영 중인데 리얼리티? 응 이게 제일 무난하지 리얼리티 괜찮네 그치 뭐가 오는 거야? 야 너 귀걸이라도 빼고 와야지 나의 그 큰 링 귀걸이 사자잖아 지금 왔다 어 왔어? 사람 없다 아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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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이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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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고등학교 가는 거 맞아요? 중앙고요 중앙고 가는 거 맞아? 네? 중앙고 가는 거 아니에요 중앙고 가는 거 아니에요 중앙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중앙고 가는 거 아니에요? 중앙고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안가게 안가게 안가게.. 과천시청 쪽에서 내리는 거 맞죠? 네 시청원은 스페셜 주변에 이야 나 깜짝 놀랐다 아 아닌데 이러셔가지고 나 지금 그말만 듣고 여기서 내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어. 깜짝이야. 들어간다. 학교다. 학교. 엄청난 오르막길이 지금. 여기 진짜 오르막길이다. 사람이 없어. 학생이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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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학생이다. 우와. 나. 나. 나는 옛날에는 학생들 보면 내가 또래 같았는데. 중고등학교 때 그쵸? 나도 또래 같았는데 이제 또래 같지가 않아. 너 또래 같애. 그래요. 안녕 친구들. 진짜 너무 애기다. 안녕 친구들. 우와 좋다. 와우. 어머 안녕하세요. 학생증. 내꺼. 저는 여러분 제가 학생증이어서 고목 입은 사진을 또 보냈어요. 아 진짜로? 어. 진짜? 어머 그러네. 나는 너무 나신 민수매. 스크러트. 애들이 언제 오지? 동동이 와봐. 언제 와? 연락을 해볼까? 예린이한테 내가 한번 다시 걸어볼게. 어쩌고 애들이 잘 오고 있나? 잘 숨어서 오고 있나? 얘. 야 예린아. 어디야. 어디야. 저희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버스 타고 지금 내려서 걷고 있어요. 야 대박 힘들어. 대박인 게 여기 학교 오르막길이 굉장하던데. 조용히 해. 그런 말 하지마. 아니 학생들은 안 마주쳤어? 학생들이 진짜 많이 마주쳤어요. 근데 애들이 그냥 보고도 모르더라고요. 갈 길 바빠서 그랬을 거야. 아 너무 웃겨.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너무 웃겨. 너네가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너무 놀랐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 이거 안 보이나봐요. 아 언니 근데 사실 학생은 아무도 안 만났어요. 아 뭐야. 그래 이 시간에 누굴 만나. 나 지금 이 시간에 만나면 안 되지. 그럼 빨리 와. 예. 아 뭔가 저 학교가 나오려나. 아니. 아니. 진짜 뭔가 밭같이 되겠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어 학교인가? 저거 아니야? 저기 맞을걸. 근데 아까 멤버들 말로는 오르막길이 있다고 했는데. 제발 장난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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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하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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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실화니까? 와 애들 학교 맨날 어떻게 다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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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자. 세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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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계단이다. 계단이다. 어. 과자. 과자. SOS. 얘 힘들면 내 발로 걸을까? 나 이 옷이 지금 너무 더워. 내가 어떻게. 한 명도 없네. 한 명도 없어서 수업 중이니까. 아니 전혀 긴장하네. 아니 전혀 긴장하네. 아니 전혀 긴장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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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나 잘했어. 너 뒤에 있어. 나 멋있지? 아. 아. 심쿵이다. 나 되게 잘생겼지. 아주 심쿵이시네요. 멤버들 온다. 아이고. 박수. 박수. 고생했어요. 너덜너덜. 아. 아. 우와. 고생했다고. 괜찮아요. 너무 좋아.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살이 더 빠진 것 같은데. 살이 더 빠진 것 같은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지금 버스 내놨는데. 걸어온는데. 금속도에서 걸어온는데 거의 역 2개였어. 약간 과장 못해서 버스보다 더 많이 걸은 것 같은데? 근데 심지어 여기 올라오는 길에 학생 한 명 많았었어요. 근데 뭔가 내가 볼 때 그 학생 조퇴하는 거 같았어. 안 좋은 거 아니야? 우리의 행운의 스크러틱을 함께하지 못하는. 굉장히 후회할 것이다. 내가 하필 조퇴한 날 우리 학교에 스크러틱으로 여친 거 같았어. 근데 학생증 되게 예쁘다. 얘 누구야? 우와, 얘 학교 킹카다. 벌칙이지만 너무 고생했다. 어땡전 몸풀기 미션. 학생들을 위해 치킨을 사수하라. 제기차기 안무에 맞춰 제기를 차라. 제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배를 차지. 여자친구의 발끝에 달려있어. 제기차기를 한 숫자만큼 치킨을 얻는 거예요? 내 기억으로는 우리 멤버들 다 제기차기 못하는데? 나 진짜 진짜 못하는데. 되게 어려워. 여기 전교생이 몇 명쯤 되죠? 학교가 되게 커고. 500명. 500명 사야 돼요? 500명이요? 250마리는 있어야 학생들이 먹을 텐데. 유주 언니가 잘할 것 같으니까 언니가 대표로 한 번 연습해봐요. 우리 목표는 한 학급에 한 마리야. 언니 연습해봐요. 500명. 시작. 망했어. 망했어. 못 먹어. 어떻게 하면. 손으로 치면 안 돼요. 손으로 잘 칠 수 있는데. 나 한 번 해볼게. 진짜 잘 짤 것 같아. 즐겼어. 어려워. 망했어. 내가 해본다.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막 차는데. 오늘 어떻게 학생들이 좀 쉬어. 아니면 잠시 수근근춘을 불러가지고. 왜? 차라리 공사가 낮아서 이렇게 튕기기를 하던지. 또 왔어. 스택시다. 여러분 실력을 잘 봤습니다. 재기는 손으로 차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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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도 어려워야 돼. 누가 또 너만 더 어려워. 어? 어? 할 수 있어. 한 손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손을 떼지기만 하면 되잖아. 양손으로? 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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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죠? 왜? 뭐가 달라? 여러분 재기 손차기 규칙. 재기는 어깨 위까지 올려야 한다. 양손으로 튕겨야 한다. 손에 재기를 주면 안 된다. 규칙 이걸로 확실히 끝인 것이죠. 네. 오케이. 저는. 규칙 한번 반복해. 천천히 하겠습니다. 오 천천히 안 된다 없어. 오! 잘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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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추가 안 돼요. 규칙 추가 안 돼요. 규칙 추가 안 돼요. 규칙 추가 안 돼요. 사실 이 팔로 차기도 우리의 아이디어 아닙니까? 우리 진짜 말 안 듣는다. 우리 진짜 말관량이 친구들이야. 이렇게 해야지. 은하 도전. 양손으로. 그렇지. 우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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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넌 멀리 던져 10개 채웠다 10개 됐다 어깨 위까지만 올리면 되죠 그리고 튕기는 거죠 준비 도전 어깨야 여기? 어깨야 5 3 4 5 6 7 8 9 10 5 3 4 5 6 7 8 9 10 10 12 12 12 13 15 15 16 18 20 20, 21, 21, 21, 22, 23, 23, 24, 25, 26, 28, 28 언니가 최고인 것 같아 저는 신비 방법으로 안전하게 갈까? 아니면 천천히 방법으로 갈까? 언니, 언니, 언니 계속 살려주세요 중심이 좀 잘... 시작! 저는 쟁이차게 발로 할게요 발로 하면 플러스 2 발로 하면 곱박이 곱박이, 곱박이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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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나 쟁이 손으로 잡아줄래? 발로 넘겨야지 됐다 어깨까지 안 높여도 된다 발이니까 아, 그렇네? 맞아 언니, 노래는 그냥 tortilla 1, 2, 3, 4, 5 확실하게 스위트 괜찮은데 баг치 몇 마리이죠? vermice 아직ait 그럼 뭐 이미 많이 했으니까 저는 그냥 정석대로 갈게요 누가 언제부터 정의 정석이었어? 진짜 우리 양심 없어 진짜 유주 도전! 1, 2, 3, 4, 5 가, 가 와, 만족합니다 와, 그래도 세상은 이렇게 창의력 넘치게 살아야지 이 정도 먹을 수 있게 되었구나 정말 기쁩니다 어? 어택이 뭐가 났는데? 야, 스테이거든? 오늘의 점심 메뉴는 몸풀기 미션에서 획득한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와!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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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메루 배고팠는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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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우리 학생군데도 진짜 고마워 이 시간쯤에 그러니까 응 그리고 학교 때 치킨 진짜 좋아했어 응 학생들이 아주 치킨을 좋아해 그리고 원래 학교에서 피자나 치킨 쏘고 이러면 진짜 최고 인기 응 그리고 우리 완전 인기쟁이 더 있다 중앙구에서 맞아 중앙구 인기쟁이 여자친구 하자 맛있다 응 재개차고 보니까 더 맛있다 매콤하다 매워요 매워 매워 양념이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매콤한 것 맛이 어떤지 약간 혀에 기분 좋은 불꽃이 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음 스파크 나는 원래 약간 내가 서프라이즈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 해주는 것도 좋아하고 다른 것보다 해주는 게 좋아 오늘 이렇게 500명의 학생들을 놀래킬 수 있다는 그런 배경우 서프라이즈 근데 우리도 이거 먹고 이따가 무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겠다 맞아 근데 맛있다 맛있다 물 마시는 거 먹었으니까 잘 먹읍시다 잘해보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학생들 언제 만나지? 본격적인 어택 미션 학교 내 숨겨진 어택 라이트를 찾아서 스쿨어택의 시작을 알려라 아, 알아, 알아, 알아 방송실 가서 우리가 방송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저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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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찾아주라 혹시 어택 라이트를 발견한다면 이것도 창의력 학생들아 도와줘라 우리끼리만 찾으라는 법이었다 맞아, 맞아, 맞아 내가 전직 MC로서 이거 다 어디 있는 줄 알아? 이런 도서관 아니면 전시회 전시되어 있는 곳 다 이런 거 이게 사진을 보내주시나 봐 그 장소에서 키워드를 찾아서 조합하면 어택의 시작을 알리는 어택 라이트가 위치한 최종 장소에 힌트가 주어진다 야, 최종 장소 강당이지 뭐 강당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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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실에서 뭐냐 어떻게 할 거 아니잖아 저희는 장소 장소인 강당이 강당이라고 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출발하자 기다려라 사진이 왔는데 우리가 또 나가야 돼 야외로 우리가 안 나 그러면은 저희가 잠시만요 그래도 미션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첫 번째 장소는 안 가고 두 번째, 세 번째 장소에 야완 두 글자로 유출을 하자 오케이 우리 스물 몇 년 살았는데 그 정도는 유출할 수 있잖아 맞아요 두꺼운 여름 향해 반짝아 애매할 두 빛 오션 기다려 왔어 너와 나의 피케이션 저 내 아래 우리 맘을 바래 끝나지 않을 거야 어느 정도만 날 우리 집 불을 돌고 돌아롬 다이아보 어퍼러지 지퍼러 갈래요? 아니면 어퍼러지 지퍼러 갈래요? 어퍼러지 지퍼러 갈래요? 어퍼러지 지퍼러 갈래요? 릴레이 갈래요? 근데 진짜 웃길 수 있는데 저 가고 싶어 그래 가 그럼 너 가 이거 가서 뭐 하는 거라고? 가서 그 하트 박스 차는 거라고? 글자 찾기 글자 찾기 글자 찾기 글자 찾기 얘가 너가 데려가고 싶은 사람을 뒤서 안 와 나랑 갈래? 나 상관없어 아 언니요? 아 저는 그래서 찾을 수도 있지 하트 박스를 아 그래 그럼 둘이 갈래요? 네 유지 언니 좀 쉬게 하고 싶어 지금 너무 언니 힘들었어 아 나도 아니야 나 그래 내 열정은 왜 쉬겨? 저는 나 상관없어 진짜로 나 가도 돼 나 저 가고 싶어 저거 학교 교관 봐 야 가고 싶대잖아 그럼 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자 여기 미션 장소가 있는데 이게 아예 빼고 2층이고 얘 뭐 경호시청 생겼다 야 저기 교장실 아니야? 교장실? 야 교장실 가봐 야 시간 왔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따로 가라 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나 따로 가려고 했었는데 따로 가는 거예요? 아 내 귀에 딱 맞는 이어폰 처음이야 따로가요? 안 될 거 같은데 근데 유지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없어주면 그냥 잊어주세요 즐거웠어요 어 잘 들려요 유나야 유나가 안전하게 2층 같아 여기 3층이거든? 한 층만 내려가면 돼 아 그래 가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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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2층으로 간다 2층 내가 차단 시간을 찾는 기적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차단 시간을 읽히지 않고 1층으로 간다 1층으로 간다 1층으로 간다 2층으로 간다 학생들 보면 어? 여기가 2층인가? 갔다 올게 여기 안에서 찾으면 돼요 감사패랑 이런 여러 가지 중앙구의 연혁이 붙어있을 법한 교장실이나 행정실 뭐 이런 데 지금 감이 안 와가지고 교무실은 아닌가 화장실? 여자 화장 아 이거 학생 출입 금지인데? 저기 저기 오케이 오케이 교무실은 아니고 네 이제 학생들은 수업에 들어갔고 돌아다니는 학생들은 마주차하면 되는데 이게 어디야? 여기 2층에 이런 데가 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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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아 여기다 여기 맞죠 이거 초록색 의자 나 지금 거의 다 찾은 것 같아 나 지금 거의 다 찾은 것 같아 나 지금 거의 다 찾은 것 같아 여기 어딘데? 백포인데 여기 유주연님 아 아 저 음지인데요 아 아 여기 보고 싶어요 어 잘라예 바보 바보 바보야 뭔가가 있는 잠깐만 여기가 그래서 어딘데 난 지도를 봐도 모르겠네 여기네 아 역사관 아 역사관인 것 같다 어 맞네 아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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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이 같이 근데 이거 종이인가? 그게 안 보여 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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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야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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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글자 글자는 술이야 술 술? 미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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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그럼 내 생각에 미술실 같거든? 아 진짜요? 내 생각에 미술실 같거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미술실에서 만나자 알겠어요 본부에 계신 분들 네 미술실이 어딘지 좀 찾아줄 수 있나요? 알려주고 싶은데 송은 언니가 가지고 나가서 없어졌어요 근데 송은 언니는? 송은 언니 그냥 놀러 간 거야 지도네다 이게 1층이야 1층이야 미술실 1층이에요 어 1층이래 미술실 1층 알겠어 1층이고 자율동 계단을 넘어가면 바로 네 학교가 커가지고 어려워 미술실이 어디야? 화학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와 미술실 되게 좋다 미술실 찾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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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해야 해 무전해야 해 우와 미술실 대박 좋아 엄지야 나 미술실 왔다 네 네 얘 앉잖아 오케이 이거 나갔지 않았어요? 오케이 미술실이 어디지? 미술실 언니 저 지금 구령대 보이는데 구령대가 보여야 돼요? 아니 아니 여기 어디냐면은 주차장 쪽이야 주차장 주차장 쪽? 주차장 쪽이라는데? 어 차에 있는 곳에 미술실이 되게 따로 분리가 돼 있어 언니 소환 언니 응? 따로 분리가 돼 있대 미술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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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단한데? 여기 그럼 여기 아니야? 언니 구령대에라는 위치가 어떻게 돼요? 잠깐 보고 올게 나가서 구령대가 어디야? 구령대가 구령대가 아 저기 구령대인가? 엄지야 구령대로 와봐 네 맞지? 야 유주 아 아 야 유주야 언니 여기 완전 시원해 빨리 와 빨리 와 야 너 길치 아니네 힘듭니다 좀 짱 시원하다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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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야 그래서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는데? 아 진짜 시원하다 근데 여기 와서 뭐 앉아는 건가? 상자를 찾으라고? 우주 수원 미술실조차 상자를 찾으라는 소리야? 상자를 찾으라는 소리야? 상자가 진짜 너무 많아 그래서 미술실을 왔나보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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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뭐야 여기 있다 어 찾았다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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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빨리 찾았어? 왜 이렇게 빨리 찾았어? 왜 이렇게 빨리 찾았어? 유주 언니가 유주가 아주 오늘 아주 활약할 일인데? 왠 줄 알아? 아침으로 또 걸어서 그래 야 근데 텐션이 올라왔나 봐 텐션이 올라왔나 봐 아 힘들었어 아 힘들었어 길드다 길드 길드다 길드 스택 라이트를 와 와 완전 완전 힘이 듭니다 라이트박스처럼 생겼네 아 이거 누르면 뭐가 나와? 찾아왔어 수고했어요 수고했어 야 너 수고했어 너 글자 못 찾았었지? 네 갔는데 글자는 못 찾고 술을 믿고 아 언니가 그냥 술을 찾아서 다행이었어 근데 그 술도 되게 야박하신 게 그 잡지가 들어있는 그 서재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그 얇은 종이를 하나 껴 놓으셨다니까요 어떻게 찾으라고? 저 설마 거기 있겠나 하고 봤는데 있었어요 역시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힘차게 누르고 스쿠르텍 시작 이런데나? 아 스쿠르텍 시작 시작 음 여러분의 심장을 어택할 스쿰어택 2012 지금 시작합니다 접 que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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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eden 예고 지금 이 순간 후회 없이 보여주고 싶어 그저 네 심장을 알게 하고 싶어 눈부신 달빛 어릴 열대야 곁에서 나도 있어 불이 켜지는 순간이야 아직 아련한 메아리야 꿈을 꾸는 듯한 아이야 나 나 나 나 어떨 줄 모르는 날이야 불확실한 것에 겁이 나 기다리지 않을 거야 곧 그치지 많이 들뜨는 이 밤 소리 없이 피어나는 멋진 계절 같아 높아져가는 낮과 밤의 온도 너무나 뜨거워 빠질 것만 같아 지금 이 순간 후회 없이 보여주고 싶어 그저 네 심장에 불게 하고 싶어 눈부신 달빛 어릴 혈당의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 너와 나 난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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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도 깊은 점화가는 열대야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열대야 차가운 어둠지만 저 불꽃처럼 연결 없이 사랑하는 너와 나 널 느낄 수 있어 언제나 찾을 수 있어 조금씩 선물해줘 봐 행복한 이 느낌 여름밤꽃처럼 너를 만나면 불어 퍼져가 새로운 나 작은 세상의 불꽃이 빌어 날 사랑하는 버블의 꿈만 같아 지금부터 난 후회 없이 보여주고 싶어 그저 네 심장에 흥게 하고 싶어 눈부신 닮은 아래 흔들려가는 사랑을 하고 있어 너와 나 너와 나 너와 나 너와 나 너와 나 새벽이 흔대다 네 두 눈 속에 나 아무 말 안 해도 날 느낄 수 있어 터져나 터져나 이 불신 사리드 사리드 녹아내려도 너는 진짜야 영원할 거야 이대로 아직도 이뻐져 내가 넌 열대야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열대야 차가운 허둥이 지나 저 불꽃처럼 바퀴고 시선 안에 너뿐 나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학교 수업 열심히 하다 왔어요? 네 힘들었어요? 네 아, 힘들었으니까 오늘 저희 여자친구와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스트레스 많이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와 그럼 저희가 이제 다음 곡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밤이라는 노래 아세요? 네 오 그럼 저희가 이 분위기를 이어서 바로 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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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은 심하도록 해 너의 말만 해 땅속은 내 맘 같지 않아 어릴 때 눈에 눈치 버릴 걸까 추워하는 맘 별을 떠오르고 영원히 난 어쩔 줄 모르고 안개 속에 갇힌 그 맘 속에 담긴 도무지 알 수 없는 네가 생각나는다 웃돌려 너의 빛 반짝이 눌되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너만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데 기다렸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끊어질게 다른coat에 5, 1, 2, 3, 3, 4, 4, 5, 4, 5, 9, 9, 10, 12, 13 구애 Based on the defensiveando NBC demais 틀 framed 나 사실這麼être 울려보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 우리 둘의 사이가 조금 더 쫓겨지길 기대하고 싶은 밤 떨려오고 빛빛 반짝이 눈대 넌 어디를 보고 있는지 금방이라도 사라졌던 것 같은데 기다렸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보내줄게 아냐 아직은 너를 내 방에 바래 바래 감지 가도 싶어 다가가기엔 너의 맘이 확실하지 않아 안전히 거치지마 여기 있기에 너무 좋아 너들이 내 맘 볼 수 없으니까 안전히 거치지마 지름이 거치지 불쩍이 눈대 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제 따라가고 싶은데 기다렸던 순간 너들이 모두 다 지나고 하염없이 너를 쫓았던 말 절대 다르지 않는 네가 보고 싶지 하염없이 너들이 내 맘 볼수 없지만 쫓아올던 멘에 내 삶 잘 뻗어픈 날 꿈속에서 넘길 바란 날 호응을 너무 잘해줘서 호응 진짜 중앙곡 최고인 것 같아 그러면 저희가 또 이렇게 무대만 하고 가면 아쉽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추억을 조금 더 쌓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 오늘 저세상 텐션이라는 코너예요 오저템! 오저템! 그래서 호피신 한 분께는 그 반의 학생 모두에게 치킨을 치킨을 아 제가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고릴라 춤 정말 팔을 고릴라처럼 이렇게 하고 가슴을 두 분을 돌려주고 골반을 이렇게 양쪽으로 튕겨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닌가요? 그냥 본인이 고릴라같이 그냥 느낌 내주시면 돼요 맞아요 저희가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음 노래 시작 진행 잠시만 오겠습니다 와 와 아니, 끝나고는 이렇게 수줍을 일이에요. 아, 진짜. 저런 성격인지 몰랐네, 또. 아니, 저는 여자친구는 진짜 잘했고. 어, 진짜 잘했고. 여기 친구 되게 센스있게 했는데. 되게 잘했는데, 가운데는 진짜 그냥 너무 사벽이야. 우리 여자친구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잘했어. 맞아, 맞아. 아, 너무 잘해. 잘하네. 오, 잘한다. 너무 잘해. 공정 친구 노래 한 번. 댄스 친구.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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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릴라 친구가 잘했다. 소리 질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댄스의 정서. 소리 질러주세요. 다같이 질러준 친구가 있었어요. 비율이 잘 맞았던 저는 맨 왼쪽에 저희 포인트 댄스 정서로 쳤던 범위에 축하드립니다. 춤을 너무 잘 춰요. 다른 거 추는 것도 보고 싶다. 잘 봐요. 다같이 질러주세요. 다같이 질러주세요. 다같이 질러주세요. 봐. 다같이 질러주세요.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허진 세상 속에서 손을 잡아줄게 다가서려 해봐도 엇갈리고 있어 틀린단 말도 하지 못하고 있어 머뭇거리는 날 보고 있으면 우린 아직도 많이 어리긴 한다고 좁혀지지 않아 한 끗 차이 우린 마치 평행서처럼 언젠가는 못다한 말을 전할 거야 다가갈게 언제까지나 미쳐맞지 못했어 다만 너를 좋아했어 어린 나의 꿈처럼 마치 길이 널처럼 시선에 달려서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허진 세상 속에서 손을 잡아줄게 그 시간 속에 그쪽 길을 헤매려고 그래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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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축하한 곡 감사합니다. 연령단 선의 인물. 오늘부터 우린 눈. 이동면 기도 맞는. 오늘부터 우린 눈. 이동면 기도 맞는. 우리 눈이 맞냐. 진짜. 저거! 아니 거기 인시식이 나지지 않나? 한 달 동안 치킨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뻐어요 제 이상형 오늘부터 여자친구 평소에 먹던 치킨 보다 여자친구들이 선물해 주셔서 정말 맛있었어요 이거 먹었어? 이거 먹었어? 이거 먹었어? 이거 먹었어? 이 마이 좀 더 넣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